자, 지금부터 우리 동료와 함께 작업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커지고 문서가 많아짐에 따라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GitHub이라는 서비스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다 비슷해요. 자, 우선 여러분이 자신의 저장소에 들어가서 Settings로 들어가시면 Collaborators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협업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 보시면 Collaborators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의 GitHub상의 아이디 또는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Add Collaborator를 하게 되면 이 이곤이라는 사람에게 이메일이 갑니다. 초대증이 가요. 그리고 그때의 Write, 그리고 Admin, Read 이렇게 있는데 이건 권한이에요. 그래서 Write 이상이 소스 코디에 접근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Write 이상을 주셔야 되고 Read를 주게 되면 이제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곤이라는 사람의 이메일 함을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대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nvit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제 초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저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404가 뜰 수도 있는데 그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로그인을 아시게 되면은 이렇게 Accept Invitation, 초대에 응하십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이걸 Accept를 하시면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 양쪽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저장소의 공동 협업자 기터부 상에서는 컨트리뷰터가 된 것입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이 저장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컨트리뷰터의 목록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도 이 저장소의 소스 코드를 읽고 쓰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우리 복제를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복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소를 만듭시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GitClone 그리고 복제한 저장소의 주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디렉토리는 우리가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복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B라는 디렉토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제 끝에 있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B로 바꿨어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B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그곳에 이제 복제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현재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A라는 디렉토리는 A라는 사람의 컴퓨터의 저장소 B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B라고 하는 사람의 컴퓨터의 저장소이다 라고 간주하고 실습을 진행해 볼 거예요.